안녕하세요.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L.S. 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 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두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제가 9월 13일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추석 특집편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 함께 배우기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요것도 요즘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런 자료를 많이 쓰고 계시고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봐도 지금 뭐 전쟁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내가 내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산, 에너지, 또 뭐 생물보안법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역시 좀 부담없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참 전쟁이 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어쨌든 전쟁이 나버렸고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좀 계속 이어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투자에서 나왔던 아주 좋은 자료죠. 그 환상의 커플이라는 자료고요. 여기에서 각자 도생한다. 서로가 근데 세계화에서 탈세계하고 전쟁하고 미중 갈등 미국과 전국 계속 싸우고 전쟁이 막 여기저기 터지고요. 위험하죠. 대만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트럼프는 안 도와주겠다. 헤리스도 돈 쓸 때가 많아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방위비도 알아서 지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한 돈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나를 성장시키고 방어하기 위한 돈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10년간 만약에 당선되면 재정지출로 3.5조 달러, 헤리스는 2조 달러.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보이시죠.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게 명확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정부가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쓰고 있는 거죠. 재정적자 비율도 증가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중국도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은 예전에도 드렸지만 중국도 반도체 굴기하고 보조금 밀어내기, 수출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돈이 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려면 다 빌린 돈이잖아요. 부채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물가를 올리면 GDP가 올라가요. 경제 성장. 왜냐하면 거래하는 여러분들이 만 원짜리 거래하는 거랑 10만 원짜리 거래하는 거랑 뭐가 당연히 더 큽니까? 이익은 논의로 하더라도 10만 원짜리 거래하는 게 훨씬 더 GDP에는 높게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명목 GDP라고 하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 거래가 당연히 더 높은 가격이 체결이 되니까 GDP가 잔 거예요. 그럼 GDP 대비해서 부채가 똑같다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죠. 그래서 인플레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인플레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뭐 그 GDP 부채 비율을 낮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물가는 2, 3%대 유지되면서 그럼 또 낮추는 방법은 미국 돈이니까 달러를 꺾으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 계속 얘기하잖아요. 달러 약세로 하겠다. 달러 약세면 안 되겠다. 정책은 반대인데 자기는 달러 약세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정상화 시킬 겁니다. 이제 5.5인데 스타트 끈 이제 끊죠. 추석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금리는 할 것 같고 2.5까지는 2, 3년 안에 도달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이제 앞으로 금리는 떨어지고요. 달러도 좀 꺾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런 이제 금융 환경의 변화도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런 변화에서 살아남는 기업, 국가들은 더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금리가 이렇게 꺾이고 물가가 안정화되면 기업들은 경영하기가 좋아요. 어쨌든 돈도 빌려도 덜 부담되고 하니까 달러가 꺾이면 우리나라같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많은 국가는 당연히 비용이 줄죠. 기업들한테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니까 특히 신흥국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주가에 반영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방사 얘기를 좀 몇 개 해드릴 건데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유럽에 제가 유럽 대평원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좀 궁금해서 한번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지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파란 여기 녹색으로 된 데가 대평원입니다. 그냥 언덕도 없대요. 언덕도 없고 마치 제가 채찌피테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했어요. 유럽 대평원이야.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려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전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탱크가 막 와요. 저 어디 숨을 때 있어요? 못 숨어요. 그냥 물량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니까 막 게릴라전 할 수가 있죠. 산에 숨어서 병력이 적어도 이길 수가 있는데 유럽은 안됩니다. 특히 동유럽은요. 평원이 엄청나요. 여기가 여기 독일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에프스 산맥이나 이런 거 몇 개 제외하면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프랑스 그나마 여기 스페인 스페인 요쪽이 좀 산이 많은 것 같고 여기 보면 프랑스도 평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원이거든요. 독일 여기 뭐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이미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리투아니아인가요? 그렇죠. 리투아니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 위에 노르웨이랑 또 러시아랑 닿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전차가 정말 중요해요. 평지에 싸워야 되니까 전차나 자주포 같은 거 그래서 상가 언덕이 없고 폴란드 K2 전차를 1000대 발주했는데 이유가 있죠. 저런 평지에 싸워야 되니까 지금 1차로 180대만 계약을 맺었고요. 우리나라에 전차에 256대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이게 이제 어쨌든 K2 전차인데 독일 근데 우리나라 전차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레오파드 전차는 한 달에 3대에서 4대밖에 못 만든대요. 대단 그러니까 1년에 한 20대 20대 좀 넘게 만들고 대단 가격이 450억 근데 2018년도에 주문한 건데 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 2028년은 돼야 된대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연간 56대 찍어내고요. 대단 250억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 거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폴란드 이미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지형도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중동은 미사일이 미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수요가 많고 동유럽 쪽은 러시아의 위협에 방향하기 위해서 탱크나 자주포 수요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고 루마니아가 GDP 대비해서 곧방 예산 그러니까 GDP 대비 곧방 예산 비중도 높지만 방위비에서 무기 구입비가 이게 높은 나라들이에요. 밑에도 높은 편이에요. GDP 대비 2%가 나토 라인인데 폴란드가 꽤 높은 편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다 이 밑에 있어요. 이 나라들이요 여기까지만 올려야 돼요. 심지어 트럼프는 야 3%까지 올려라. 돈 더 써. 나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비 지출은 늘 수밖에 없고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폴란드 방산 전시회가 얼마 전에 열렸고 또 한 애널리스트도 갔다 오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럽 3대 방산 전시회고 폴란드는 우리나라 최대 고객이죠. 그래서 23년도에도 뭐 이런 이제 한국항공우주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데서 MOU 같은 거 맺었고 하나그룹이 3조원 규모 잠수함 오르카 협력 논의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하나오션이 올해 저 MSPO에서 폴란드 방산기업 WB그룹과 잠수함 MOU 체결을 맺었어요. 그래서 오르카 프로젝트 중에 올해 결론이 아마 조금 나긴 날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면 그 이제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4개 중에 2개 국가만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또 경합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려면 이제 잠수함 3조원짜리 이쪽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것들이에요. 다목적 무인차량 한국항공우제 차세대 전투기 경공격기 요게 이제 3000톤급 장보고 3인가요? 잠수함이고 하나오션에 대구급 신형 호이안 S&T 다이나믹스는 이제 변속기입니다. 전차가 뭐 앞으로 갔다 호진할 수 있다. 자동 변속기 자동만 자동 변속기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공개했고 그 다음에 호주의 랜드포 호주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호주가 여기 있고 중국이 있고 여기가 어디죠? 인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요 쿼드포죠. 여기가 감싸고 있는데 호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제 혹시 대만에 전쟁 나면 지원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장갑차 수요가 있죠. 상륙작전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레드백 장갑차 올해 독일 링스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거 제끼고 레드백이 여기 무당벌레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 독거미 독거미 이 빨간색으로 된 약간 이제 무당벌레처럼 등에 있는데 그게 이제 독거미죠. 독거미인데 그게 레드백이고 요거를 129대 공급 계약했고 3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2년 앞당겨졌고요. 21년도에는 우리나라 자주포 탄약웅반 장갑차 이번엔 호주에서 지상방산 최대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하나그룹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호주랑 지금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형 호위안 건조사업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아 제가 이거 말씀은 죄송합니다. 헛갈렸어요. 요건 잠수함이죠. 잠수함 잠수함은 일본, 독일과 경쟁하는 건 아니고 이 잠수함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에 사는 거고요. 거기서 몇 개국 선정한다 이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선정할지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호주 호위안이에요. 요사 제가 이걸 헷갈렸네요.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4개 중에 2개국을 올해 선정한대요. 그래서 11척의 호위암을 도입을 하고 10년간 10초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형 호위암 모용도인데 어쨌든 하나오션 현대중공호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하고 일본, 스페인 독일과도 하는데 꼭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그러니까 그 후보국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그룹이 어쨌든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미국에 이제 군함시장까지도 진출했고 또 군함 수리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볼 때 무조건 뭐 조선이 그냥 상선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방산 쪽으로도 이런 걸 보면서 염두를 해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얘기 좀 해드렸고 또 방산과 맞물려서 요새 또 각자 도생에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죠.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다 운영하고 AI 시대 AI가 곧 공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것도 똑같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AI 못하면 도태돼요. 근데 그 AI를 지탱하려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있어야 돼. 데이터 센터를 지탱하려면 에너지가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신재생 LNG 원전 연료전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도 이렇게 구축이 돼. 태양광 북력 원자력 LNG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늘어나고 있고 근데 탄소 중립도 해야 되니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탄소 포집하면 돼요.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LNG 수요도 증가하지만 암모니아 수요도 증가하지만 왜냐면 암모니아가 천연가스를 개질을 하면 그걸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를 운송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도 필요하고 탄소 포집도 필요하고 LNG는 LNG대로 많이 필요하고 또 러시아에서 유럽은 천연가스 못 받죠. 지금 파이프라임 못 받으니까 미국에서 배로 받아요. 미국의 LNG 지금 수출하는 거 옛날에 1위가 한국이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했어요. LNG를 지금은 바뀌었죠.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시아국가 안 보입니다. 전쟁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저 LNG 수요가 저렇게 유럽에 늘어나면 LNG 운반선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정확정 리스크에 다 파생이 된 거죠. 에너지랑 우리가 방산을 뗄려야 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하고 또 원전도 새롭게 부상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몇십 년 만인가요? 새 원전이 아마 승인받은 것 같은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가 오고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용량 원전을 2천조 정도 가치가 필요한데 매년 170조가 필요하대요. 물론 이건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겠지만 원전의 이걸 보시면 돼요. 저 정도가 필요한다 이거보다도 원전을 앞으로 늘리는 방향으로는 갈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원전을 신규로 짓는 것도 있지만 기존 원전을 오랫동안 쓰려고 해요. 원전 유지보수하는 유지보수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한전 KPS 같은 회사죠. 우진앤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밸류체인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배우고 있다 공부해봤잖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것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전 쪽이에요. 글로벌 가동 원전이 415개인데 특히 유럽이 지금 원전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 기사를 참고해서 한번 제가 따로 만들어 본 거고요. 영국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티르키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여기가 다 지금 원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 이탈리아도 탈원전 폐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 사장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중에 또 수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원전 쪽에서 우리나라 먹거리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또 국방비 관련해서 노르웨이가 원래 평화의 나라잖아요. 여기 근데 러시아랑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르웨이도 위협을 안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원전, 방산 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완전히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안보 목적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조선 얘기 한 김에 HMM이 얼마 전에 공시를 냈는데 친환경 삼박 투자한다고 대규모 투자 공시를 내버렸어요. 23.5조 네. 그래서 컨테이너선을 130쪽으로 확대하는데 여기에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앞으로 59척 정도 왜 한투증권에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윤 후보님이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앞으로 59척 정도 2년 동안 발주될 것 같다. 25년, 26년에 메타놀과 LNG 연료를 쓰는 친환경 삼박 그러면 현대사모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여기가 좀 수혜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삼박까지 좀 같이 맞물리면서 조선의 사이클은 오래 갈 것 같다. 근데 제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슈퍼사이클 얘기 나와서 좋았던 적은 없어요. 슈퍼사이클은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완만한 장기상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공급자는 적어요. 친환경 삼박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지정확정 리스크는 계속 증가하니까 LNG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왜 배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멀리 공격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LNG 수요 이것도 전쟁 때문에 유럽에 LNG 수요는 늘어났고 트럼프 당선하면 또 미국의 셰일오일 가스 대량 생산하니까 탱커나 원유 운반선 LNG선이 많이 필요하죠. 물론 헤리스가 되면 약간 모멘트에 꽂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환경 삼박 교체 사이클과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선도요 각자도 생일 시대에 수혜를 받아버린 거죠.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와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이클 다만 중국의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이 좀 약간 부담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워낙 또 삼박을 막 그냥 찍어내니까 그건 좀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것도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죠. 각자 두 생일 시대에 야 이제 중국과 하지마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핵심 뭐죠? 미국의 제약계사가 중국 CDMO 기업과 신규 계약하지 마라. 2032년까지 그리고 기존의 거래도 이제 2032년까지는 기존 거래는 유지를 해줘요. 기존에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앞으로 중국 기업과 하지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뭔가 신약을 개발하고 싶으면 중국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5개 5개 기업을 콕 찝었죠.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히토리 원료 의약품 이게 바이든의 4대 안보 제품인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 제약기업 79%가 중국 CDMO 기업과 한 건이라도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 아 이제 지겹다. 이게 아니라 생물보안법이 의미가 굉장히 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미국 기업들이 그러면 중국과 안 쓰고 어디 거 쓸까? 아무나 주진 않아요. 미국의 생산 유럽의 생산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들한테 먼저 주겠죠. 그래서 인도가 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의 CDMO 회사들이 요새 주가 주죠. 또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있고 또 에스티팜 여기 밑에도 적어드렸죠. 바이닉스 에스티팜 같은 경우 이제 상금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바꿔버렸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추겠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미국의 수주를 염두에 둔 좀 부분이 아닌가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기사 나왔을 때 방송에서 한번 설명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합니다. 몇 달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감사위원회로 바꾼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에스티팜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유일하게 EU랑 FDA 승인을 받은 인증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넥스는 유럽만 받았고 미국 FDA는 아직은 승인을 못 받았고 이제 받으려고 검증 중에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서정일 회장님도 이제 CDMO 우리 하겠다. 외부 것도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하나 이제 100% 자유의사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제 변화죠. 아 중국이 이제 못하게 되면 이제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또 감각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사업 감각이. 그래서 이런 생물 보안법도 상당한 변화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가 아직 진행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1차 TV토론이 있었지만 헤리스 부통령이 이긴 건 명확하죠. 근데 이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유튜브 댓글이나 동영상 보고 정당 누굴 지지하나 이렇게 좀 봤더니 이거는 그냥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근데 사실 미국은 공화당보다 이런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 언론 쪽은요. 대부분 헤리스예요. 거의 헤리스를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전체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그 언론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가 상당히 많다.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댓글에 지지정당 비중이 민주당이 63%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기준으로는 53% 공화당이 상대가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마르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간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난 대놓고 트럼프 지지하는 걸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심피한다고 해야 되나요? 속으로는 지지하는데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샤이 트럼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현재까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헤리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아직까지는 이번 또 TV 토론까지 이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한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뭐 아무도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최근에 해상폭력 예 아 왜냐하면 10월에 울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울산 여기에 부유식 해상폭력 프로젝트 입찰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예정된 거거든요. 이게 아 이건 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된 건데 인천, 서남, 신안, 울산 요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과정에서 울산 부유식 해상폭력 프로젝트가 울산 앞바다 쪽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거 부유식의 바다에 떠다니는 거 그래서 울산시 전체 전력 사용량의 상반기까지 전체를 책임질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단지죠. 그래서 프로젝트 환경평가가 끝났어요. 이 다섯 개가 컨소시엄이 통과 다 한 거고요. 이제 이들이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입찰에서 입찰을 따내야 되겠죠. 그래서 10월에 1기가와트부터 시작하고 500메가와트당 4조니까 1기가와트는 8조짜리에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26년 상반기까지 3세에 하니까 총 24조나 됩니다. 이 규모로 한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안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이제 울산은 지금 부유식이에요. 부유식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아 10월에 또 이런 이슈도 있구나. 참고하시고 참고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요게 이제 부유식의 해상풍력이고 바지 세미 반잠수식 관절식 원통형 인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퍼플릭시티나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근데 부유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유체를 해저랑 이렇게 계류해서 아주 바람이 정말 쎄도요. 잘 견뎌요. 유연하다는 거죠. 육지에서 멀기도 하고 풍력 바람이 워낙 세니까 풍력 효율도 증가하고 고정식은 좀 육지 쪽에 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가까운데 그리고 대단지 조성 가능하고 어장 및 환경 파괴 제한도 이제 바다에서 좀 멀리 있으니까 다만 좀 비싸요. 전력 생산은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부유식 해상풍력 또 오랜만에 이제 10월에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요국도 부유식 해상풍력 계획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특히 노르웨이가 제일 적군요. 에키노르가 정말 유명한 회사고요. 여기가 지금 해상 석유가스 설비 에너지 공급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5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의 절반을 부유식으로 하겠다. 일본은 26년 1월 목표로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고 세계풍력위원회는 2032년까지 전체 풍력의 6%가 부유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관련된 뭐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해상풍력 한번 하니까 풍력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재들 많으니까 그래서 풍력도 참 어렵죠.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섹터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뭔가 좀 이제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생긴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연휴 기간 여러분들이 좀 쉬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뭔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 추석 특집편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AI랑 중국의 디플레 이런 거에 따라 유럽의 자동차나 자동차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것들 한번 다뤄봤고 오늘은 각자도 생의 시대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특히 방산과 에너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한번 아이디어로 좀 삼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아이디어 정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좀 정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뭐 이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연휴 전이라 그때 또 미국 증시가 어떨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우울한 기분으로 보실 수 있고 미국 증시가 또 좋으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지만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모쪼록 뭐 설사 미국 증시가 안 좋더라도 좀 편한 마음으로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 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